자 요거 확인했구요. 우리 꼬마친구한테 배고 자 우리 꼬마친구가 얼마나 생겨선물 당첨문도 됐구요. 자 우리 친구한테는 또 한툼이요. 네 축하구요. 축하드려요. 축하합니다. 당첨됐습니다. 3분 당첨되셨습니다. 어머니 요거 요거 미리 요거 하나 드리면 될까요? 꼬마친구한테 선물 받을 수 있는 거 고맙습니다. 자 그리고 네 우리 남성분께서도 당첨되셨습니다. 총 4분 당첨되셨구요. 자 우리 남성분께는 요거 킬만을 드리려고 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직 당첨이 안 나왔나봐요. 그죠? 오늘 이렇게 증성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 당첨됐어요? 당첨됐어요? 얘가 굉장히 급하게 될 것 같네요. 그죠? 자 축하합니다. 당첨되셨어요. 마지막 이벤트 선물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선물은요. 제가 나중에 정말 박수 한번 잘 보내주시는 분께 선물을 꼭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사실은 우리 엄마빠가 준비하신 이벤트 선물 여러분들이 다 나눠드린 거구요. 이제 마지막 수사입니다. 돌 자치도 끝이 났어요. 간단하게 생불빨을 하고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볼게요. 자 우리 엄마빠가 여기 중간에 자 엄마빠가 여기 버튼 누르시면 불 나와요. 네. 초에 불을 좀 밝혀주세요. 어머니 많이 힘드시겠어요? 자 초에 버튼은 초에 불을 좀 밝히지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적합!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엄마빠가 준비하신 분이 달렸습니다. 한 번도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빠가 준비하시죠. 양쪽도 기르시고 엄마빠가 준비하시고 다 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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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앞에 있는 탈자가 우리 엄마빠가 준비하셔서 멋지게 한 번 더 춤추고 가도록 할게요. 자 아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조금 더 출발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한번 축하드리세요. 조금 더 환들하게 가보겠습니다. 동훈이 트래블러 자 박수 해플리 해플리 버스 퍼키 해플버스 퍼슬리 버리 예어 퍼슬리 버리 한 번 더 해플리 해플리 버스 퍼슬리 버리 예어 퍼슬리 버리 예어 수고하십니다 자 나머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네 네 아휴 산쓰기 전에 아휴 아버지 재밌게 보셨어요?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이번엔 아빠 차례에요 이번엔 아빠 차례 안쪽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지 나오세요 아버지 나오세요 부글하지 마시고 잘 열심히 한 번 더 아마도 하나는 뭐 도려드렸는지 잘 계십니까? 그쵸? 박수 한 번 보내주시구요 아버지 이거 돌려주시기 정말 간단하고 예? 아버지 나오십니까? 제가 한 번 부탁드린 것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부탁드린 것만 자! 음악 주시구요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형 afford 아버지 Judah 내가 셋 ே 아버지, 제가 그 아까 인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, 그죠? 이 분위기는 어떡하지? 아버지도 뻘쭘하고, 저도 뻘쭘하고, 우리 엄마, 손님들이 다 뻘쭘하니까 아버지, 자연스럽게 넘어갑시다. 마이크들 테이블 다 손님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몇 자 적었습니다. 이렇게 은채생일에 와주신 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. 결혼을 하고, 아기도 가지고, 이제 아기 돌이 되었습니다. 저의 부족한 점을 항상 채워주는 은채엄마가 우선 제일 고맙고, 아내와 저를 이 자리 있게끔 키워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자리 잘 키우겠습니다. 공부는 못해도, 건강하고, 생각이 바른 아이로 키우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은채는 이렇게 축복받으며, 천도를 맞이하지만,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, 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, 저희 부모도, 부부도 거두를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, 앞으로도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버지 자리 한쪽으로. 아버지 고생하셨어요. 자, 이렇게도 우리 아버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을 준비를 하셨고, 오늘 도산치를 위해서, 정말 우리 두 분,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. 자, 먼저 우리 두 분께, 오늘 너무나도 고생 많이 했다고, 박수 한 번 크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질문 하나 성분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박수 한 번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. B형이 아니라 O형입니다. 자, O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. 오늘 우리 엄마가,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품에서 안 떠나려고 해서 정말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자, 우리 아버지는 물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오늘 돌자치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지만 엄마한테는 두 번째 생일입니다. 그쵸? 자, 그만큼 우리 아빠와 엄마, 우리 교체,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우리 집안의 가정과 행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 크게 치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엔진하자, 엔진하신 분은 여러분들도 하이드만 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할 때 한 번 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고요. 네, 저도 이 분 공란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. 지금까지 엡소계사이자 최고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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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